NC 소프트도 그동안에 굉장히 주가가 부진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뭐 전 세계에다가 이제 그 자기네 게임을 이렇게 내놓고 반응을 봤는데 그것도 그 예비 반응은 괜찮았는데 막상 오픈하고 나니까 뭐 별게 없다 이래서 다시 주가가 비리비리 했었는데 막상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할 때 내년에 우리가 이제 지금 뭐 게임에서 잘나가는 회사들이 뭐 NFT도 하고 또 플레이 투 언 방식이죠. 플레이 투 윈 방식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시를 따라가는 새로운 게임을 내년도에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루에 막 상한가를 갔던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져보니까 한 개인이 하루에 5천억 넘게 거래가 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거래소에서 그날 바로 공시를 했거든요. 거래소에서 단일 계좌에서 70만 주 정도의 매수가 나왔고 약 20만 주의 매도가 나왔다. 그래서 정확히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대략 5천억 원 이상 매수를 하고 1,500억 원 가량 매도를 하면서 순 매수액만 3,500억에서 4,00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거래소는 NC소프트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인지 아무래도 이제 다음날 NCG도 하락했고 오늘날 오늘도 지금 좀 하락한 곳으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대단해요. 개인이 5천억을 매수한다. 그러니까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거래소에서 이제 시세 종료 행위가 있었는지 한번 조사한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기자들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해요 안해요 물어봤을 것 같은데 당연히 뭐 한다고 했고요. 이제 뭐 거래소 쪽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위법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금감원도 조사 여부를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NC가 사실 NFT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았는지 여부를 먼저 조사를 한다고 하고요. 이 시세 조정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때 하필 또 옵션 만기여서 이거 관련해서 또 부당이익 편취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거래는 뭐 증시 전체적으로 봐도 사실 등의 이례적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한번 보겠다. 이제 무조건 불공정 거래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이상 거래이기 때문에 살펴보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사실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으면 바로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위법사항이 좀 있으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다. 이게 거래소 쪽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계좌를 봐도 이게 사실 그게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 위법사항이 있으면 좀 더 시술이 좀 약간 날짜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그게 시세 조정이라고 하는 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의도성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루에 내가 샀는데 너무 많이 올라와서 팔았다. 그걸 시세 조정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NFT하고 플레이 투어 온 방식의 게임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었느냐 하는 내부자의 이슈가 있겠네요. 그게 아니면 뭐 시세 조정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런 등등의 추측들이 많이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어쨌든 한 사람이 5천억을 샀다는 게 와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도울 것입니까? 사실 저희 상상력으로만 하면 500억 원까지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천억 원은 좀 너무 놀랍지 않나. 그래서 사실 제일 처음에는 대주주가 개입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대주주가 개입했을 경우에는 이제 공시를 해야 돼서 아마 5영업일 내에 공시하면 되지만 아마 이런 상황이면 미리 공시를 하지 않았을까. 바로 좀 이런 추측이 들어서 좀 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게 5천억 원을 누가 갖고 있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이 내가 삼성전자를 많이 샀어. 이러면서 그 인터넷에서 이제 입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계좌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런 사례가 아니냐. 비트코인으로 많이 돈 버니 돈 많이 벌어서. NFT도 사실 이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스토리가 라인이 연결이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 부자가 NC를 샀을 것이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저런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